대구 성소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M 모니터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면 20분 만에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해 식약처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진단키트의 경우 진단은 20분 만에 가능하지만 샘플 채취를 포함한 전체 진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주식회사 M 모니터가 개발한 키트는 이 진단시간을 70에서 80% 이상 줄인 겁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번 진단키트의 개발을 돕기 위해 효소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